중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최초 감염병을 놓고 중국 안팎에서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환한 시장의 유전자형은 H1과 H2형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은 환한 시장에는 없는 H3 유전자형을 우한의 다른 곳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첫 발병과 확산 시기를 역추적했더니 이 H3가 H1과 H2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곳이 환한 시장이 아니라 우한의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코로나가 어디서 왔나 신천지 때문인데 이만인 음악이 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너무 이ACK 감사합니다.